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페이지 52페이지 지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이라는 것은 이것을 지정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보강해주는 부분을 지정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말뚝 지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장은 말뚝 지정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지정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지정은 재료죠. 재료를 무엇을 사용했느냐 여기에서 지정의 종류가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로 다져주면 모래 지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잡석, 자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정 개념에서 보시면 그 재료입니다. 재료. 모래로 다져주면 모래 지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모래보다 조금 더 큰 것이 3번이죠. 3번의 자갈 지정이 모래보다 좀 더 큰 것. 이것이 이제 자갈 지정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잡석입니다. 그래서 이 잡석, 잡석은 보통 자갈보다 큰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잡석은 막 생긴 도를 잡석이라고 해요. 대략 머리통 정도의 크기의 도를, 막 생긴 도를 다져주는 것을 우리가 잡석 지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잡석 지정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겁니다. 자, 땅을 파괴되면 땅이 이완이 되겠죠. 이완이 되면 이제 흐트러지면 이랬을 때 그 이완된 집안을 다져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잡석 지정을 해줌으로써 보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예를 들어서 점토나 이런 흙보다는 이 자갈을, 이 잡석을 다져줌으로써 진해력에 대한 보강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수로 역할을 하고 여러 역할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럼 잡석 지정에서 우리가 공부, 학습을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잡석은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다져야 됩니다. 이 세워서. 자, 세워서 다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한 켜로 세워서 다진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한 켜. 자, 그래서 보통 이것을 벽돌이나 벌로, 이런 돌 같은 이런 것을 보통 한 켜, 이렇게 두 켜, 켜라고 보통 헤아리게 됩니다. 뭐, 간혹가다 단으로 헤아리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켜로 해서 이 세워서 세워서 우리가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큰 돌을 갖다 다지기 때문에 틈 사이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세워서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작게 표시한 게 이겁니다. 텀새를, 사춤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춤 자가를 가지고 텀새를 이 사춤은 빈 공간이나 텀새를 채우는 것을 우리가 사춤이라고 합니다. 사춤 자가를 우리가 해준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잡석은 다질 때 이론상은 이렇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주변부를 먼저 다지고 중앙부로 해야지 밀실해져요. 그래서 이론상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상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주변부에서 안쪽으로 다져오게 되면 나중에 중앙에는 잡석을 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은 주변부에서 중앙부로 하지만 실무적인 측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시험이니까, 이론상이니까 주변부에서 중앙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긴 추춧돌. 추춧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것을 추춧돌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옛날 목구조, 나무구조 있을 때 기둥 밑에 있던 돌, 그게 추춧돌이에요. 그래서 긴 추춧돌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긴 추춧돌 지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다섯 번째, 밑창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밑창 콘크리트. 그러면 기초판 밑에 치는 콘크리트라고 해서 밑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밑창. 그래서 기초판 밑면에 아래에 치는 콘크리트에서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잡석 다짐을 하고 그 위에다가 밑창 콘크리트를 우리가 다섯을 하게 됩니다. 위에. 그래서 잡석이 먼저 밑에고 그 위에 밑창 콘크리트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창 콘크리트는 18회 때 지문, 잡석하고 이 밑창 콘크리트만 보통 지정해서 지문에 응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밑창 콘크리트는 그래서 거기 보면 페이지 53페이지 1번만 응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한 바가 없으면 이 밑창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 이 개념이 지문에 응급이 되었습니다. 설계 기준 강도는 최소 15메가 파스칼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을 두께는 설계 도서에 정해진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설계 도서에 정한 바가 없다. 그러면 60mm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2번 개념이고요. 그래서 정리 간단히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얘하고 얘만 응급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도 보통 지정에서는 이 두 가지를 좀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3페이지 하단에 말뚝 지정 나오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말뚝 지정. 그러면 지정을 말뚝을 박아준 것이 말뚝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뚝 지정을 하면 이것이 말뚝 기초가 되는 겁니다. 말뚝 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뚝 지정은 힘을 어떻게 전달하는 역학상 분류해서 지지 말뚝하고 마찰 말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의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기초판이 있을 때 기초판이 있을 때 보통 경관지반이 그렇게 깊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관 안방과 같은 경관지반이 깊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 연약층이 깊지 않을 때 이럴 경우에 말뚝의 끝부분 선단 부분이 바로 이렇게 자 끝부분이 지지가 되는 거예요. 구분지반에 지지가 돼서 기둥처럼 하중을 전달하는 말뚝 이것을 지지 말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뚝을 지지 말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찰 말뚝 개념은 이것을 마찰 말뚝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기초판이 있을 때 자 이 연약층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제 경관지반이 너무 깊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층이 깊기 때문에 이 연약층이 매우 깊으면 우리가 말뚝이 선단부 끝부분이 지지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마찰 말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약층이 이렇게 깊게 있어요. 연약층이 깊을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말뚝의 표면하고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중을 지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찰 말뚝 이렇게 표현해요. 마찰 말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말뚝을 이제 박을 때는 자 이렇게 박아주는 게 이것도 이론상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돼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넓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뚝을 박을 때는 이론상은 주변부를 먼저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뚝을 박을 때는 주변부에서 이론상 중앙부로 이렇게 박아요. 중앙부로 박으면 이제 밀실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지지력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론하고 실무는 다릅니다. 주변부를 먼저 박아 들어오면 중앙부가 밀실해지에서 안 박힙니다. 그래서 이론상하고 실무상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 개의 말뚝을 박을 때는 주변부를 먼저 박고 중앙부로 이렇게 박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지지력 증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55페이지 이제 재료상 분류가 나오죠. 재료상 뭐 이제 재료상 분류에서 먼저 나무말뚝 개념이 나오죠. 나무말뚝 자 그럼 이 나무말뚝 개념에서 우리가 정리하실 거 뭐 이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죠. 나무말뚝은 이 물속에 들어가면 썩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면 잘 부패가 되죠. 그래서 이 말뚝은 부패 방지가 태워줘야 돼요. 부패 방지 개념이 되어야 됩니다. 부패 방지 그래서 한 번 우리 시험에 한 번 출제가 되었었죠. 그러면 나무말뚝은 부패 방지를 해서 이 생통나무를 사용해야 돼요. 생통나무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뚝은 지지역 정거에서 건조시켜서 박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생통나무로 껍질은 벗겨야 됩니다. 껍질은 벗겨서 생통나무로 우리가 박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장 전체 이 말뚝이 이제 지하수 아래에 있어야 돼요. 지하수의 아래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하수의 아래에 우리가 놓여진 아래에 그리고 이걸 과거에는 우리가 상수면 이하라고 했었어요. 상수면 이하 그래서 그 측면을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정리해두시고 이거 가지고 시험을 했었어요. 기억하시고 그래서 부패 방지를 위해서 상수미 물속에 박을 할게요. 그러면 물속에 박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 말뚝이 부패가 안 돼요. 생통나무로 해서 이렇게 박게 되면 그 개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말뚝의 중심 간격 그러면 보통은 말뚝은 중심 간격으로 따집니다. 기성 콘크리트든 다 동일하죠. 기초 판이 있을 때 나무말뚝을 이렇게 박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간격으로 나무말뚝을 박았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나무말뚝을 박았을 때는 이 중심 간격으로 따지겠다는 게 이 간격 그래서 이 중심 간격으로 이 말뚝 간격을 갖다 이 중심 간격으로 해주는데 이 말뚝의 간격이 일정 간격 이상을 박아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박게 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 머리 직경의 2.5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뚝 머리 직경이 나무말뚝이 예를 들어서 20cm 200mm 가정하자 그러면 200mm 2.5배를 하면 500mm 가 되겠죠. 그런데 또한 60cm 이상 600mm 이상 해주자 이겁니다. 두 값 중 보통 큰 값으로 보통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뚝 머리 직경의 지름의 2.5배 이상 또한 60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면서 박아야지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런데 나무말뚝은 상수면 지하수위를 고려해서 박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성 콘크리트 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 의 경우는 부패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지하수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저런 데서 보신 거 있죠. 쿵쿵쿵 박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기성 콘크리트 말뚝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성 콘크리트 말뚝 에서는 시험을 18회 출제 지정의 종합문제를 낼 때 지문 한 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표준 시방세에서 우리가 응급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 5번의 표준 시방세 나왔죠. 거기에서 바로 디귿 지문 운반이나 손상된 말뚝 장애로 반출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거 가지고 응급을 해서 시험이 응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간단히 몇 가지만 보시면 55페이지 보시면 말뚝의 철근 배침이 피복 두께의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주근의 최소 개수는 6개입니다. 6개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러면 56페이지 57페이지 보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 나오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그래서 여기는 주근이 4개거든요. 그래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공장에서 말뚝을 만드는 거예요. 현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페이지 57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현장에서 천공 구멍을 뚫어서 철근 배근한 걸 넣고 그래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주근 개수는 4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공장에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주근 개수가 최소 6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혼돈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6 페이지 제일 상단 보시면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설계 기준 강도를 기본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5 메가 파스칼 이상이 돼야 돼. 35 메가 파스칼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4번 지문에 보면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중심 간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중심 간격은 말뚝 머리 직경에 2.5배 이상으로 하거나 그러면 차이점 나무 말뚝의 경우는 우리가 또한 60cm 이상 이었죠. 그런데 얘는 최소 기준이 75가 돼요. 75cm 이상 그러면 말뚝 머리 직경이 2.5배 는 동일 합니다. 그런데 75cm 이상 최소 이상 우리가 박아줘야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준 시방세 에서 조금 봐주셔야 될 것이 저겁니다. 리얼에 디귿은 시험 지문에 응급을 했기 때문에 리얼 보시면 말뚝의 적재 또는 하역은 반드의 두 지점에서 지지해야 돼요. 만약에 말뚝이 있을 때 한 지점에 지지가 되면 돌아가요. 최소한 그래서 여러분들 뭐 놓을 때 양쪽에 이거죠. 놓고 위에 이렇게 놔야 되죠. 그래서 기본 두 개 지지는 대줘야 돼요. 기본이 지지점은 두 개의 지지점이 돼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업에 보시면 말뚝은 한 단어로 종류별로 나눠서 보관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한 단어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봐두시고 그리고 시헛 이영에서 오차 나오죠. 편차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오차는 기본적으로 편차가 나왔을 때 오차 또는 편차가 나왔을 때는 100mm 이하가 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말뚝을 현장에서 이렇게 때려박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때려박게 되면 1층 이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층 수위에서 다 파괴 부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뚝을 박게 되면 어떤 거는 좀 많이 박히고 적게 박히고 막 이래거든요. 일정하게 안 박힙니다. 땅에 박았다 통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1층 이상을 다 깨요. 그러면 오차가 날 수밖에 없어. 인면상 그 오차가 편차가 100mm 이하가 되도록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56페이지 자 3번 이제 강제말뚝이 나오죠. 강제말뚝 그러면 기성콘크리트가 있고 개념이죠. 강제말뚝 그러면 이 강제말뚝의 경우는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시험지문에 응급이 됐던 18회 때 바로 저거 가지고 하죠. 니은 가지고 표준시방서 니은 가지고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뚝의 현장염은 용접이 기본 원칙이죠. 강제니까 용접을 원칙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 가지고 다루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혹시 이제 알아두기 강제말뚝은 그 2번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강제는 부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면 유효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 돼요. 정면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57페이지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 나와요. 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현장에서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이것을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이렇게도 칭합니다. 이것을 제자리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말뚝 이렇게도 칭해요. 자 그러면 현장에서 천공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철근 배근한 것을 넣고 콘크리트를 넣어서 만드는 거죠. 현장에 직접 만들겠다. 이것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저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표준 시방서적인 측면에서 나왔던 게 바로 기억부분이 언급이 됐죠. 그래서 주건의 이엄은 겹침이엄으로 해야 돼요. 아까 주건은 최소 4개 이상이 우리가 되어 주시면 된다겠죠. 그리고 주건의 이엄은 바로 겹침이엄이 기본이에요. 자 건축에서는 기본 원칙은 겹침이엄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엄 방법은 아크 용접이나 가스압접 중에 우리가 하면 되는데 설계 도서의 정한 바가 없으면 아크 용접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전기 아크 방전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것을 보통 아크 용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전기로 용접하는 그것이 아크 용접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거기 3번에 보시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을 배치할 때는 주의할 점이 거기에서 저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중심 간격을 따질 때 말뚝 머리 직경에 보통 얘는 2.5배가 아닌 2배로 2배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겠고 또한 말뚝 머리 지름 직경에 보통 1000mm 1m을 더한 값 있죠? 그 둘 중 큰 값으로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얘는 말뚝 머리 지름 직경이 나왔을 때는 2.5배가 아닌 2배 이상이 된다는 점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말뚝 기초와 관련돼서 앞에서 다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뚝 간격 해가지고 해놨죠. 차이가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공부해 둬야 될 것이 57페이지 하단에 말뚝 기초 설계시 고려 사항이 나와요. 이 부분이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파트입니다. 나올 수 있는 파트인데 그러면 말뚝 기초 설계시 고려 고려 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2번이에요. 말뚝 기초 허용 지지 력 이에요. 허용 지지 력 말뚝 기초 허용 지지 력 에 대해서 허용 지지 력 은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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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초 말뚝 을 이렇게 박 앗습니다. 말뚝 을 이렇게 박 앗 앗 앗 앗 이렇게 받게 되면 사실 말뚝 말뚝 지지 력 이 말뚝 지지 력 이것만 고려하고 집안의 지지 력 가산을 안하겠다 플러스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특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 3번 나오죠. 말뚝 기초 설계 하중 편심 에 대한 고려를 해주라는 겁니다. 검토 해야 되겠고 그리고 5번 이 중요하죠. 여기 2번 이고요. 5번 자 그래서 이제 동일 구조물에서는 지지 말뚝 마찰 말뚝 혼용 하면 안 돼요. 어떤 말뚝 혼용 은 하지 마라는 걸 명심 하시오. 말뚝 혼용 하면 안 돼요. 지지 말뚝 마찰 말뚝 혼용 해서 안 되고 그리고 한쪽은 기성 콘크리트 하고 한쪽은 현장 탓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재료적인 측면이나 역학상이나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제4절 옹벽 개념이 나옵니다. 옹벽 옹벽은 최근에는 안 내죠. 주택 공사에서 낼 때 옹벽 개념이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응급이 안 되고 있죠. 옹벽은 사실 이겁니다. 보통 우기나 해빙기 때 경사면이 어떻게 됩니까? 붕괴되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다가 토합을 받기 위해서 경사면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고 있죠. 그러면 중력식 옹벽은 자중 이에서 이 토합을 받아주는 것이 중력식 옹벽 개념이 되죠. 그러면 중력식 옹벽은 자중 이에서 버티는 거예요. 중력식은 자중으로 버티죠. 그렇다 보니까 얘는 무건 콩크리트로 만들어집니다. 무건 콩크리트 철근 콩크리트 무건 콩크리트로 만들어지겠네. 자중에서 토합을 견디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저판이 설계가 안 되는 게 중력식 옹벽이에요. 저판이 설치가 안 됩니다. 사람과 같은 발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식 옹벽은 그런데 캔틸레바식 옹벽이 캔틸레바식 이거죠. 두 번째 캔틸레바식 옹벽이 있고 밑에 저판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발바닥처럼 그래서 옹벽도 있고 밑에 저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저판이라고 하죠. 저판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발바닥 같은 걸 저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캔틸레바식 옹벽이 되는 거예요. 캔틸레바식 그런데 부축벽이 옹벽에 3번 나오죠. 자, 이 경우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옹벽에다가 밑에 뭐가 설계되는가 하면 얘는 저판도 있고 저것까지 있는 거죠. 부축벽까지 있는 거예요. 자, 저판이 이렇게 있고 옹벽이 이렇게 있을 때 일정한 간격으로 여기에다 부축벽을 갖다가 설계해 준 거예요. 여기에다가 부축벽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 준 것이 바로 부축벽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축벽 시공벽 또는 부벽 시공벽 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얘는 저판도 있고 바로 부축벽을 추가적으로 설계해 준 거예요. 이것을 부축벽 시공벽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토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축벽 시공벽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캔틀레바시 옹벽에다 부축벽을 추가로 설계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기준 잡아 두시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옹벽의 안정이에요. 옹벽의 안정성 검토는 일단 가장 위험한 게 전도죠. 넘어가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2배로 봐줍니다. 그리고 활동, 슬라이딩 이거죠. 토합에 이어서 이 접판하고 흙의 슬라이딩 움직임이 있을 수 있죠.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5배 이상으로 설계해 주시면 된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옹벽 접판과 지금 활동 방지벽 설치한다. 켜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활동 방지벽을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게다가 밑에다 브레이크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활동 방지벽 이것을 전단키라고 표현해요. 전단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는 활동 방지벽 그래서 이제 활동 방지벽 시업기 전단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과 접판사의 활동 슬라이딩을 방지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로 전단키예요.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캔틸라바시 옹벽이나 아니면 이 부부벽시 옹벽은 이 전단키를 설계할 수가 있는 거면 전단키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마에 대한 안정률이 1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거죠. 보통 옹벽은 이 토합을 받게 되면 토합을 받게 되면 이제 전단력이 작용되겠죠. 여기는 고정되어 있고 토합이 전단력이 여기 최대 되겠죠. 이게 최소돼요. 쉽게 팔 이렇게 들으시면 여기가 가장 아프죠. 전단력 큰데요.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단복 이 부축벽이 전단력에 대한 전단포강 개념이 바로 부축벽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59의 옹벽 시방서 개념 나오죠. 뭐 여기에서 옛날에 한 번 출제가 되었었죠. 그 부분은 4번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이어치기는 기본적으로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단력 최소가 되는지 끝부분이죠. 그래서 수평 이어치기는 안합니다. 콘크리트를 이어붓게 하면 수직 이어치기를 하는 것이지 수평 이어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다루었었습니다. 그러면 시방서에서 혹시 다룰 수 있는 건 1번 2번 좀 정리해 놓으시면 매립 배수층에 사용되는 자간이나 이런 장골제 장골제는 모래를 장골제라고 합니다. 투수성이 있는 것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배수층 하부에 물바지판 설치할 때는 옹벽의 장방향 긴방향 있죠. 장방향으로 배수를 한다는 점을 좀 주의깊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뚝이 말뚝지정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말뚝기초에 우리가 설계시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죠. 그게 고려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